안녕하세요 한비티비입니다. 이마트 반바지 데이즈맨인데요. 놀랄만한 가격에 사서 제가 말씀드려봅니다. 원래는 보시면 9900원이라고 되어있죠? 남성유류 유틸리티 오브펜츠. 근데 9900원인데 3000원에 균일가로 판매하길래 제가 두벌이나 샀습니다. 이렇게 안벌두봐요. 굉장하죠? 음 5부 반바지 말고도 5부 말고도 7부나 8부짜리도 여러개 있더라구요. 그래서 3000원에 팔릴래 사와봤는데 완전 괜찮죠? 하나는 회색 샀구요. 지금 이제 가을로 넘어가니까 반바지 안입을 것 같아서 판 것 같습니다. 00301823 이거는 네이비 컬러구요. 3000원에 샀으면 한개. 싸게 샀죠? 6000원. 여기까지 한비티비였습니다. 다음시간에 뵐게요. 감사합니다.